자 잠깐 찾아왔었지만 뭐가 없었더라 아니에요 그건 인터페이스가 이게 확 틀려요 예 인터페이스의 UI가 예 확 틀려요 그거는 그 크로울러 보고 친구라고 하는데 역시나 마식한 사람이군요 칼? 칼? 예스 음 내가 단서를 찾았지 음 어어어 어어 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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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싸 싸 야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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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 왜 안해 어 공격해 공격해 민스콘 저소도 그냥 다 쓸어볼 수 있어 마법사만 매직미사를 좀 드리고 마법사는 그 커벌트건 먹어 마법사는 조심해야돼 아무리 저렴 마법이라도 혼란 상태 이상 걸리게 하는 거는 주인공 일행이 되게 내성이 낫거든 음 음 4개의 자물쇠가 주주 구.. 어 주조도에 주조되어 만들어져 있다 4개의 감시자가 검을 지킨다 일단 3개는 얻었어요 모두가 구할 때 나는 진창으로부터 기어 나와 이 시를 구하러 생겼습니다 발랑은 또 누구야 발랑은 또 누구야 콜로를 찾으십시오 콜로 아까 찾았잖아 콜로를 찾았는데 콜로를 찾았는데 얘가 콜로잖아 음 음 처음도 아니지만 세번째 파이프도 아니지 잠깐만 아까 내가 지금 잠깐만잠깐만 뭐 얘한테 그걸 얻는거네 네 스읍 별체문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니에요 시작한지 꽤 됐는데 열쇠에 대해서 일단 반지 반지는 처음도 아니지만 세번째도 아니야 그럼 두번째에서 네번째라는 소리죠 2에서 4란 소리야 그리고 손은 반지는 2에서 4중 하나 손은 그의 고통이 가장 중요한 뭐야 이거 순서대로 말해주는게 아니라 고통이 발랑의 손 이건 거래를 끝내고 증명 해준다고 잠깐만 나머지 하나는 녹슨 파이프의 단어가 극해 어 어 녹슨 파이프의 단어가 극해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 이건 반지인거 같은데? 반지 있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ò 마법주의왕으로 이겼어 흐핻 ice 아니 이거 순서 아닌가? 1번 2번 3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는거 같은데? 잠깐만 이게 반지고 아 잠깐만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리 진짜 친구의 피 이외에는 그 죄는 우점으로 남은 이 칼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건 미스님의 광량처럼 되어있는데 진짜 친구 피 이거는 어 연인의 키스 하면서 반지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이건 모르겠고 발라의 손이죠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개냄새의 동화뱅가 스태프를 찾기 위해 이건 스태프 메 스태프 어 이거는 손 이거 반지 이거 뭐냐 친구의 피 친구의 피 참 친구 이거 얘가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 얘가 얘를 친구라고 했잖아요 얘는 내 친구니까 잠깐만 그러면 그럼 제 위험한 영광的 Nancy 네 내 친구가 일어날 어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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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지금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거 아니야? 아 명성 떨어지잖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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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죽이는거야 이거 피 그죠? 피 피 피 얘한테 피 물어보면 뭐라고 할려나? 언짢은 기색이 드루어졌다 그냥 돌아가버렸다 내가 이게..이게 모르는 사람도 모르지만 어떤 게임을 해도 내가 추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굉장히 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추리참작 내로라고 아시려나 보기는 어..일단 아까 반지는 어..두번째에서 네번째였죠 그러면 이건 반..이건..이게 반지가 두번째에서 네번째야 그럼 이게 첫번째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리고..어..첫번째는 아야야야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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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번째가..1번이면.. 아까 세번째는.. 그.. 그거였는데.. 손이었는데.. 손으로.. 손에.. 반.. 손에 반지에.. 손에 반지.. 손 반지.. 손에.. 반지를 끼고 피를 잡은.. 피를.. 아.. 반지를 끼고 피를 뿌린다 아 그냥 그렇게 해볼까?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맘대로 추리 내 맘대로 추리 손에.. 반지를 끼고 스테프를 잡은 다음은 피를 뿌리는거야 손에.. 반지를 끼고 스테프를 잡은 다음은 이게 스테프였죠? 아 이제 이게 아니구나 아니.. 아니네요 이 순서는 뭐 이미 정해졌죠? 이게 아니냐면 그럼 이게 손에.. 반지를 끼고 피를 묻힌 다음은 스테프를 들어? 이건데? 뭐야? 뭐야? 어.. 당신 파이브 속에 스테프를 꺼진다 물.. 이거.. 됐는데? 이건 정말 엉.. 어.. 정말.. 당신.. 어.. 더러운 물 속에서 한 자루의 칼이 당신 앞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신은 그 칼이 손잡이를 잡았고 하스도의 안에 고함 소리가 울렸다 고.. 고함 소리가 울렸다고? 뭐.. 바로.. 라일라코르라는 에고소드죠? 설명하는 데 만 하루 종일이야 ㅋㅋㅋㅋㅋ 어.. 대략.. 어.. 어.. 이 라일라코르는 굉장히 수다쟁이검에 로렌스 라일라크루는 용감함이나 고귀함이 아니라 바보로서 대륙 전체에 알려진 사람이다. 바보였군요. 바드들은 그가 어린 소녀를 대 이야기부터 노래하고 있다. 노래는 라일라크루가 교활한 트린트를 무찌르기 위해 트린트는 그 작은 마을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라일라크루는 얼어줄 것 같은 겨울에 이틀 동안이나 걸어 트린트를 발견하여 전설적인 레슬링 시합을 벌였다. 레슬링 시합하려고 저기까지 간거야? 불행하게도 어쩌면 이쪽이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라일라크루가 발견한 트린트는 그냥 못생긴 넥은 참나와 트린트가 나무의 몬스터구나. 왠지 그럴거라고 머릿속으로 그리고는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트린트가 나무 몬스터였나봐요. 그렇죠. 나무가 와아악 하면서 나무 일어나는 애들. 그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다. 여수님 어서오세요. 이야기를 아 인사를 좀 늦게 드렸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다. 멍청하니까 얘가. 하지만 라일라크루는 우선 트린트가 가고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점이 문제였다. 사실 알지 못하는 그는 나무를 파내서 마을을 행군하며 뽐냈다. 이게 트린트라고. 나무를 보여주면서 트린트라고. 그래야 그는 그 지역에서 전설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자랑을 말도 안되게 하고 있으니까 바보죠. 시간이 흘러 그는 빛나지 않는 자의 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 골탑먹는 바보로 등장하게 되었다. 얼마나 골탑먹는 바보로. 이 무기가 라일라크루는 그 자신이 변한 것인지 아니지는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사악한 매지나 다른 운명의 장난으로 그가 이 무기 안에 갇힌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 무기는 그의 적성 그대로 물려받았으니 설사 그가 멍청함을 그대 물려받았다고? 멍청한 거미라는 소지네. 설사 그가 갇힌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단코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깨달았어도 신경쓰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라일라크루는 더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다. 무기로써 라일라크루는 유용했지만 많은 전사들 결국에는 이 검을 포기했다. 굉장히 성능 좋은 검이지만 포기했대요. 라일라크루는 변하지 않는 조롱은 제 아무리 훌륭한 전사리라도 주눅특기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으코스엄이 다쳤네. 오예 나야말로 저항이다. 내가 확 깨물어버린다. 조심하라고. 어쩌면 어쩌면 진짜 아플지도 몰라. 라고 떠들어내는 검은 전사의 정신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다. 음. 이렇게 전사의 정신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역할력에 현혹과 면역의 면역과? 혼란의 면역인 모양이군요. 수다쟁이 검이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런 수다쟁이 검은 민스코와 가장 어울리겠지? 왜냐구요? 생각을 해봐. 민스크잖아. 더 이상 그 뭐 설명이 필요인가? 필요 있나? 민스크잖아요 민스크. 지능8, 지능6의 민스크잖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민스크니까. 음. 참. 민스크앤드 부우 스탠드 레디. 민스크앤드 부우 스탠드 레디. 자. 어. 대화하기. 잠시만요. 민스크앤드 부우 스탠드 레디. 민스크앤드 부우 스탠드 레디. 민스크앤드 부우 스탠드 레디. 극해 조용히 해봐. 그대화하기. 뭐,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me unless I'm impaled in something's guts? oh well fine, let me think for a minute hmm, well, I suppose I'm okay, why? are we gonna go kill something now? how about now? no? now? maybe? sorry, I'll kill something now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so, I'll kill something now so, we're gonna kill something now? who's gonna kill something now? well, besides work on your swordman ship 신고만인가? 음... 어! 아이가 그 말 왜 안해? 부자를 찾아 그냥 죽여! 그럼 더 부자를 찾아! 그냥 그동도 죽여! 아 우리는 계속 죽이면서 부자가 되는거야 아 이 말이 아 여깄네 이런 거미였네요 아니 뭐 이렇게 뭔가 대단한 퀘스트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거물 하나? 하나 어떤데요? 잠깐만 여긴 어디를 통하는거야? 노예상인 사실과목병이야? 일단 나가자 자 라일라코르 자 라일라코르 진짜 민스크와 가장 어울리는 거 같아 근데 민스크는 솔직히 솔직히 음... 근접공격보다는 장거리 공격이 좋아가지고 아 이 게임 자체가 근접보다 장거리가 좋은거 같아 지금은 나만 그렇게 계속 그렇게만 싸워서 그렇게 느끼는건가? 데미지 딜러가 더 많이 되는거 같아 음... 제발 더 울지마 에어리 나도 이제는 금방 실증이 나잖아 하면 안되겠죠 어째서 소커스로 돌아가지 않는거지? 나만 안되겠지 어 나 때문에 안 돌아간... 나 로맨스를 진행해야 된대이라 내가 세장을 했을때 그의 삼촌과 친해졌어요 베어방 와일드 원더러 얘도 무슨 신이냐 얘는 아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베어방 와일드 원더러 베어... 아 설명을 해주네요 노움족들의 신이라고 하네요 아 엘프의 신이 아니라 노움의 신이구나 아 얘는 그럼 되게 특이한거네 엘프인데 노움의 신을 믿고 노움의 신 클레딕이 된거니까 원래는 날개 달린 여신 에어드립 페냐의 클레딕이었나 아니 전혀 이상하지 않지 어 그 인간도 늑대 굴에서 자라면 늑대인줄 알잖아 자기가 인간인지 모르고 그건 똑같은거지 늑대 소년인가 뭐 그런것도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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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 시모야 지금 뭐 버리는 캐릭터긴 한데 잠깐 도둑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거고 음... 시즈바운틴이 여건 소유주한테? 얘가 소유주 같지만 다리구역에 있는 파이브 플래곤즈 술집에 가서 2층에 있는 방 저게 무슨 말이야? 음... 왠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깝다 겁나게 내려암튼 뭐 이래서 스톤스킹... 뭐지? 뭐지? 이게 능력치가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원래보다 되게 너프가 되가지고 원래 한 17인가? 17,17,17이었나? 16,16이었나 이랬는데 힘도 엄청 떨어지고 거의 그 생존 아이템은 얘한테 투자가 되지 그만큼 이제 좋긴 하니까 특히나 그 하급 생존기로 축복하고 성과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참 이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급 주문 저장기 어디서 팔더라? 어 어디서 팔, 팔았는데? 파이브 플레온제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지 않나? 얘한테 팔았었나? 얘도 뭔가 좋은 거 팔렸던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얘 상이네 모건 좀 봅시다 아니 전혀 없잖아 아 여기에 무슨 그게 있는데 폴선상 인가 스크롤상 인가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너냐? 얘도 아닌데? 뭐야 얘는 이것까지 얘는 만능인이야? 스크롤상 인간 스크롤상 인가가 스크롤상 인가가 남자를 한명 가운데 두고 두명의 남자가 대결하는 여자는 되게 귀찮은듯이 말하는데 에이 승글들 승글들 여기서 싸우지마 어떻게든 상관없다는듯이 왠지 어 덩치 큰 애가 있길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애가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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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아이 어떡해 괜히 한명 목숨 잃고 보우즈 어어어 잠깐 밤져? 밤에 상정... 본래가 있다는데? 오! 뭐야 뭐야! 오? 얘였어! 얘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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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니네? 얘 포션파네? 스크롤 파는 애가 있을텐데? 야구야구 여기였나? 잉? 더위? 아 포션 그쪽이? 진짜 잘 기억이 안나요 어허허허 여기다 여기다 어허허허허 아 얘 왜올라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래그래그래 이거였어 개선된 가수 아 너무 비싸긴 한데 하급중전 하급중전 이거 이거 꼭 사야되요 두개 다 사 두개 다 사고 음 음 음 일단 어 이거 이거 다 사구요 어 그 외에 적색 이거 이거 꼭 이것도 꼭 사야되고 주문면역 주문면역 또 사야되긴 해야되는데 아 이거 이거 사다가 돈 다 쓰겠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마법무기도 사야되고 침묵도 사야되고 아유 이거 이거 너무 많어 아유 개선된 가수 꼭 사야되는데 아유 너무 많은데 아유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일단은 필요한거 다 배우구요 아 이건 내가 배울게 아니고 자 얘가 하급중문저장가 정말 다른건 몰라도 축복을 그 그냥 쓸 수 있다는거는 무캐스팅으로 어 그래 이거 일단 없애고 정말 대박인거거든요 그리고 대신 성가를 여기다가 성가 두개 오케오케 오케오케 어 승리 쿼터스텝 워이마 됐죠? 원래 플레이는 있지 원래 플레... 어 아유 뭐야뭐야 플레이를 쩔을걸 쓰 자 여기 2층으로 가보죠 사실은 아유 하움 펜트 엥 좀 하룻 자고 음 음 나도 화급 하고싶지만 음 여유없다 하급중음 하나하나 어 되게 왔네 클라우드길 말고 어 이것도 하나 해놓고 그리고 그리고 아, 여기 파이어볼을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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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됐어 하루밤 타셔? 하루밤 타셔? 그리고 아 드디어 쓰네 이것 때문에 얘가 정말 좋은거야 이 축복과 성가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게 정말 좋더라구요 좋아요 음 그리고 스톤스킹 일단 전투가 일어날것같애 자 빨리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재시작해야해요 이게 배경음이 없어지더라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 녀석은 뭐? 하나씩 열어보죠 호 구도자 우리 먹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게 아니었나? 멈추양제 나는 배반을 느낄 수 있어 자 아미 귀향 스키를 배.. 귀향 스키? 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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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희들이 귀향 스키구나 일단 반가..고 어.. 한명이 문을 막아셔야 될거 같애 어어.. 디스펠 디스펠 오케.. 어어..어어.. 오오오.. 어어.. 어어..야 잠깐만 야아.. 빨리 빨리 빨리.. 얘 얘 어떡해 어떻게해.. 빨리 죽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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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가 지금 쟤는 물리 공격이 100% 그거야 마법으로 지어야해 마법으로 오오오오오오오 빨발빨리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오케이 하아아아 아잇 잠깐만 이제 야 잠깐만 에너지를 채우는거야 아 민트도 어떡해 이제 모든 타임에는 물리공격 마법 그 에너지 공격이 다 그걸걸? 그 면역일거에요 아닌데? 근데 마법에너지 공격이면 매직미살도 그럴텐데 그건 아닌가보나 아무튼 물리공격은 제가 무적으로 알고 있어요 무적으로 그래서 제가 소환수로 되게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하나였나보네요 음 가자 저의 하나였나보네요 음 가자 저의 하나였던 모양이야 음 잠깐만 스읍 스읍 나도 오케오케 나도 사근마호 사근마호 어 마법사들 만나면 가장 클레릭으로 클레릭이 좋은게 되게 많아요 스읍 어 이거랑 이거랑 아니다 어 이거 이렇게 쓰면은 아 일단 파멸부터 먼저 이게 순서가 있나 파멸에 어 사일런스 이거에 걸리면은 보컬라이즈 아니면 끝나지 그리고 어 메모라이즈에서 지우고 스프릿 한번 해놓고 스프릿 한번 해놓고 거미새끼 있대 이건 뭐지 저거면은 그 거미 이미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 쓰면 될 거 같아 어 어 야 됐나 오케오케 가자어 야 빨빨리 가자 빙거님 와서오세요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빙거님 나 몰랐는데 어제 방송하다가 끊겼잖아요 어제 방송하다가 끊겼거든요 빙고님 모를지 몰라도 근데 그 정기점검이 있더라 나 몰랐는데 가속 방송을 다시 하려고 해도 방송을 못하는거야 보니까 정기점검이 있더라구요 어.. 잠만 하수로 들어가야되네 네 그렇더라구요 자 이제 이제 저..저 아이템들을 옮겨야되는데 야 너 어디가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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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함정은 되게 신기하네 멀리서 던져 함정을 막 흐흐흫 함정을 던져마 휙휙 던져마 그래서 특수함정인가? 던지는 함정이라서 여기 운전자가 있자 여기 운전자가 있자 야야 느린애들 아 쟤 혹시 싸울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기왕스케일 출격을 받는겁니까? 마인드플레이어 잖아 마인드플레이어 잖아 마인드플레이어 잖아 그니까 생물의 뇌 사람의 뇌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 생물들의 뇌 아 생물들의 뇌라고 하니까 그래도 징그럽네 그니까 어쨌든 이렇게 입에 촉수같은게 막 이렇게 쫑쫑쫑 나와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의 뇌를 촉촉쫑 빨아먹는 아 뇌를 빨아먹는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 지능을 빨아먹는다고 했드나? 지능을 빨아먹는 애들이에요 진시 얀 잔젠슨 집으로 가죠 아 드디어 이 여시모 너는 그동안 잘 싸웠던 아 싸운게 아니라 잘 해줬어 함정 하나 해야지 얀젠슨을 다시 봤죠 얀젠슨을 다시 봤죠 얀젠슨을 다시 봤죠 얀젠슨이 이모인 들어오기 전까지 보통 쓰기 때문에 이모인이 돌아오면 얀젠슨은 빠이빠이를 해서 얀 어딨어 얀 어디갔어 다? 어 건강해졌대 왜이래 뭐 또 버거올려나? 아 나이스 뭐 버거올리는거 같은데? 아 나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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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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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이 안나오네 그냥 자 어쨌든 여기에서 어 얀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 그게.. 또 안되네 자 뭐 얀이 돌아오는데 다시한번 밖에서 자고 와볼까? 요시모를 빼고 말해볼까? 일단 저장하구요 또 버그가 하나 발견됐네요 왜 자꾸 버그가 울리는거야? 왜 자꾸 버그가 울리는거야? 왜 자꾸 버그가 울리는거야? 그 도대체 잠깐만요 블러우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혹시나 또 모릅니다 제발 제발 어어어어어어 자 어 어쨌든 제가 원래 돌아와요 자 여기까지 지금부터 작성 선택 하늘